경찰 통제안에 이어서 인사 번복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가장 궁지에 몰린 사람은 김창룡 경찰청장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다며 용태론에는 선을 걷고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는 진상조사를 예고하며 경찰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경찰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해 보입니다. 이어서 전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간 진실공방 양상에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사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련자들은 다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예고했지만 조사 주체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필요하다면 자체 조사하겠다고 말해 진상 규명을 놓고 두 기관이 경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김 청장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용기 있는 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김 청장은 거치와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시점상 용퇴를 거론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장관은 오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사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